3시 블리츠 9도 어떻게 되나요? 3시가 조금 더 밀리는데 요즘 메타에는 3시가 좀 더 우상향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그러니까 여진 들고 내가 죽어야지 뭐. 이거 딱 천상위까지 올려야 돼, 이거. 원래 블리츠는 좀 그게 있거든요. 좀 맞아줘야 돼. 어허, 이분이 계시군요. 야, 우리 탈론 승률 뭐야? 오, 야,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게 잘하시는 분이네요. 어어, 이 사람 봐라. 닉네임 탈론인데 블리츠야? 넌 안 되겠다. 져야겠지? 야, 바텀 서풋이 늦었다. 아, 근데 징크스라서 좀... 야, 닉네임 봐라? 숟가락이. 이런 원들 유저는 벌써부터 본인을 내려놨기 때문에 뭔가 벌써 믿음이 감, 그냥. 오케이. 여진 들규환 치트키 성공. 불을 안 쓸 거야? 그럼 죽어야지. 예앱! 살짝 올라가 볼게요. 글리시 1레벨이긴 한데. 어! 어, 야, 잠깐만. 어. 이거 영상 쇼츠로 올리자, 게임. 조랄도 원래 필요한 거야. 그, 개인파 카페에도 올려줘. 조랄 모음으로. 어, 잠깐만. 상체가 너무 터졌는데? 안 되겠다. 야, 이거. 머리 찢었고 키리 해야겠다, 이거. 깔끔하게? 그렇다. 블리츠 살짝 야사 풀렸으니까 우리 힘내보자, 얘들아. 미쳤다. 오늘 좀 애니멀 한 걸? 사실 나도 내 자신이 지금 무서워. 바텀 캐리 갑니다. 뿌뿡. 야, 저건 좀. 나이스! 으아~~~~~ 이건다~~~~~ 900원 템포 좋아? 흐름 잡아 아 나 맵 열고 하고 있구나 지금 아 맵 따라야되는데 이번판만 열지 뭐 아 잠깐만요 아 실수 했다 어? 실수는 곧 기회 지렸다 됐으면 된거죠 마펠리아 방심했어 아 잠깐만요 아아아아아아 가버렷 그래도 뭐 사실 근데 제가 죽어야되요 징크스같은 친구들이 끌리면 안돼 그냥 실행해야되 이거는 아 근데 징크스 진짜 맛있게 익었다 2코어야 벌써 쉽다보니 불었어 정화가 빠르면 뭐해 이 새끼야 틀렸는데 아래로 버티자 오케이 아펠로 쿨 아 좀 무리하게 들어가긴 했어 오케이 인정 내가 끌릴게 라고 말하지 말걸 징크스 보여주나 우와아아아아아아 숟가락이 하아아 어 말하지 말걸 어어 백스형 어 왜 갑자기 무리했어 개꿀인데 이거 뭐 먹었으면 됐지 한잔해 아깝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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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은 못 맞췄지만, 결과는 좋고 만기래? 좀 위험한데? 데려갑니다! 어어어! 오씨!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... 아 이게 이렇게 되네? 오! 오씨 죽이네? 아... 물렸으면 안 되는 거였다. 백스가 아까부터... 오린 수가 좀 많이 샤프하네~? 잘한다. 우리 팀! 가즈오~~~ 와다다다다다! 오오헉 actic 달려옹 오오험 서포트 앰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지금 나는 난 거의 3코어인데 얘는 이제 1코어만 중반쯤? 백스 생각해 백스 오 백스 마크주 아 깜짝이야 아아 조그만해가지고 아 이런 오 나이스 그려갔어 그런 행동 너무 좋아 나이스 탈론 촥 촥촥촥 그러냐 바로 이거지 쭉 뚫으러 가자 내가 끌려볼게 아니 희생이긴 해 근데 희생 안해도 될 것 같긴 해 이제 조금 차분할 필요가 있어 이거 진짜 하기 쉽겠다 야 괜히 고승률 탈론이 아니야 어디 끝내보러 가볼게요 고승률 야 백스 이걸 참아? 어 어 안 참았구나 하하 집정하자 8데스 너무 많이 했다 어어? 어프라 너 탈론인데 괜찮아? 탈론이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 보인다 하씨 개무섭네 어어 최선을 다하긴 했어 자 자 끝나긴 했어 얘들아 탑으로 밀어도 돼 야 이거 먹을 시간이 없어 빨리 와 뭐해 빨리 끝내 끝내줘 끝내줘 제발 그렇지 이거자 캬 되지 아 게임 파시라구 너무 좋았고 어? 잠깐만 이번판 포식자인데? 아 잠깐만 이번판 포식자다 아 템트리가 솔직히 이거 기대 이상롱적 템트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걸로 포식자 그리고 솔라리 미카엘 구원 이 세가지가 다 터져요 근데 지금 조합보면은 미카엘 그리고 에이피스니까 솔라리 그리고 구원까지 해가지고 우리팀 아군 회복기까지 그냥 이론상 진짜 억바의 억바의 억바가 가능한 템트리입니다 네 어 주네달려 쓰레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? 프로분이 두 분이나 있는데? 우리는 와 승률바 제두구구 와 야 상대팀 괴물진임에 도파까지 도파 퀴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찍어도 되고 퀴치고 되는데 어차피 저거 퀴각 1레벨이 안 나오거든요 탈진이랑 힐이랑 아 근데 제리형 유채화된건 너무 싹바가지고 다 빼긴 했어 저거 짓간척 한번 아 아깝다 아 아깝다 퀴치고 오야씨 이게 뭐냐 아 뭐 됐으면 됐지 뭐 오마이갓 제두구구 사실 이제 포지자 나왔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밍색이라 이거 미드 한번 억가할 수 있겠는데 가자 고 끌어쓰 끌어쓰 야래 야래 포지자 쓰레쉬거든요 어 어? 바이영 왔어? 바이영 어서오고 여어씨 어 따가운데? 아 이거 기동신 가긴 해야될거 같은데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템포다움으로 계속 그냥 브레이크 한번 봐줘야되겠고 아 아니다 이번판 그냥 컨셉 잡고 갈게요 컨셉 잡고 그냥 운영해 운영해 운영으로 가는 아이오니아까지 가서 그냥 아이템 무한으로 해버리는 쓰레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까지 가면은 아야 이거 소환서 주문 가속 어? 아이템 가속이 맞다 없어졌구나 이거 아 뭐 어쨌거나 뭐든 가속 해주잖아요 어 출장 메타 나쁘지 않지도 어 출장 메타 좋네 어감이 맛있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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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신이었으면 살렸을거 같은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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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тельно 어어 잡았다 일단은 미카엘부터 갑시다 CC기가 많으니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만 넣어줘도 기분 좋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은데 어어? 어 이건 너무 개꿀인데? 어이C 라인전잉이나 해야 되나 안되지? 야 이거 너무 까불었다 끝 유민이 그냥 빡빡빡빡빡빡빡 새끼야 그냥 어? 유민이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놈아 일단 미칼부터 갑시다 미칼 다음에는 솔라리 올려도 될 것 같고 야 사용 아이템 맛있다 그쵸? 일단 벌써 3스택 아! 아 자꾸 이 킬을 이렇게 쓸어버리고 아 너무 멋있고 어? 아 아 우마이가 아니구나 아 씩 킬 먹었네 아 누가 우마이래 아 이래도 선동이 위험하다니까 아 본심이 아니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 맞아 2가 없어 아 그래비 없어 아 그래비 있는데 잘못됐어 어우 정신없어 아 일단 구도는 좋아 일단은 내셔남장도 나오고 근데 미카엘을 아까부터 조이한테 쓴 적이 없네 그냥 회복용으로 쓰네 이럴 거면 구원가지 아이고 아까 전에 신속이었으면은 살았겠다 아이오니아라 못살았다 나이스 이겼다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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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자 빠 아 아 그 뭐야 아이템 계속 굴리는 쓰레쉬 좋았다 야 근데 아 내가 아까 살짝 실수해가지고 아 거기서 살짝 고꾸라질 줄 알았는데 아 다행이다 야씨 얼마만에 이기는거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이기기가 힘들어 지금 뭐 이겼으면 됐죠 한잔해 물이나 마시자 고맙습니다